영문법 특강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슨 2 영어 문장의 구성성분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 그러니까 영어 문장의 구성성분은 크게 세 번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볼까요? 영어 문장의 구성성분을 이해하고 일형식과 이영식 문장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다 총 5형식까지의 문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일형식과 이영식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게요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어의 품사 기억하시죠? 그거와 오늘 배울 문장의 구성성분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품사는 단어의 색깔 그랬고요 구성성분은 문장 내에서의 역할 이렇게 한번 제가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밑에 생각해보기에 보면 지금 품사와 구성성분을 나누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데요 품사는 단어 하나를 딱 떼어내서 그 단어의 특징을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많이 했었죠? 자 한번 해볼까요? I saw a handsome guy in your school 나는 너의 학교에서 잘생긴 남자를 보았다 이건데요 자 I부터 하나씩 떼어서 봐요 자 I는 품사가 뭐죠? 제가 지금부터 품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팔 품사 있었죠? 끝이 다 사로 끝나야 됩니다 사 사사사 명사 대명사 부사 자 해볼게요 I 이거는 대명사죠 saw 이거는 동사고요 어는 관사 handsome 이거는 형용사로 뒤에 있는 guy라는 명사를 꾸며주죠 그 다음에 인 전지사 you are는 소유격이니까 형용사 그 다음에 school 이거는 명사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떼어서 그 단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 이게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형용사구나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겠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장의 구성 성분은 뭐냐면 한 문장 안에서 이 말이 중요하죠 한 문장 안에서 그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해볼게요 이거는 끝이 사가 아니라 어로 끝납니다 어 주어 동사 이 동사는 서술어로 하고요 보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I saw handsome guy in your school 똑같이 보면 I는 주어죠 한 문장 안에서 주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son은 서술어 그 다음에 a handsome guy 이거는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나는 잘생긴 남자를 보았다 그리고 in your school 이거는 그냥 괄호로 묶어서 수식억으로 보면 되죠 문장의 구성 성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거 이렇게 괄호로 묶습니다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큰 차이점 파악하셨죠 품사와 구성 성분은 다른 겁니다 자 다음 그러면 일형식 문장부터 볼 텐데요 자 지금 괄호 열고 S 플러스 V라고 썰었는데요 요거는 subject 플러스 verb 주어와 동사를 가리키는 거죠 자 지금부터 마치 영어를 수학처럼 공부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외국에서 살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그런 inductive 한 approach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deductive 즉 연역적인 균합적이니 아니고 연역적으로 우리는 언어의 형식을 먼저 배우고 이것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즉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균합적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나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본 뼈대만 익히면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독회와 심지어 회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일형식 문장은 주어와 완전 자동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문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요 자동사는요 제가 이렇게 스스로 자자라는 한자로 써볼게요 이게 뭐냐면은 스스로 자자로 썼다는 얘기는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는 동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꼭 의지하거나 필요하지 않고 스스로 혼자 게다가 지금은 완전 자동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혼자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예문을 보면 God exists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신은 존재한다 자 지금 exist라는 말이 존재하다라는 완전 자동사라고요 지금 뒤에 어떤 말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뭐뭐를 존재한다 이럴 필요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The sun rises in the morning 이렇게 하면 In the morning은 과로로 묶을 수 있죠 이것은 수식어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부사구라는 거죠 그래서 태양은 떠오른다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수식을 해줬을 뿐이지 사실은 rise라는 동사가 자동사로 뭔가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떠오르는 거예요 뭔가를 들어 올리려면 raise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 지금은 그냥 떠오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I go to school 자 지금 I go라는 말만 가지고서 문장이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go라는 말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스스로 혼자 설 수 있을까요? go, 가다, 가다 자동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 목적어를 두고 뭐뭐를 뭐뭐를 하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을 때 좀 부자연스러우면 자연스럽지 않으면 그것은 자동사예요 하지만 뭐뭐를 뭐뭐하다 이렇게 탁 목적어와 달라붙는 느낌이 있으면 그 동사는 목적어와 어울리는 거기 때문에 타동사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나는 뭐뭐를 간다 자 우리 나는 학교를 간다라는 말 가끔 쓰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말로는 되는 것 같지만 영어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것이지 학교를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to school 요거를 괄호로 묶을 수 있죠 이거는 전치사구 있으나 마나 자 지금 구와 절이라는 말 조금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면 구는 phrase예요 phrase 그 전 단계가 단어고요 그 전 단계가 letter 문자겠죠 그 다음에 그 전 단계도 있는데 그것은 너무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빼고 일단은 word 단어 다음이 phrase예요 이 phrase는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의미 덩어리라고 보는 거죠 우리 좀 아까 봤던 handsome guy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보이는 in the morning to school 이게 지금 다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하나의 의미 덩어리잖아요 그게 명사구가 될 수도 있고 형용사구가 될 수도 있고 부사구가 될 수도 있고 전치사구가 될 수 있고 지금 아까 명사 형용사구를 다 배웠죠 아까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본 거고 지금은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그런 명사의 역할 형용사의 역할 부사 역할 전치사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구라는 말이 붙었을 뿐이죠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좀 긴 문장을 통해서 일형식 문장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느낌이 있나요? 해석을 해보죠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이든지 그의 이웃을 싫어한다면 자 근데 싫어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냐면 lies in wait for him 자 글을 조용히 기다리는데 lie 이 lie가 자동사예요 놓여있다 뭐 엎드려져 있다 이런 식으로 누워있다 그냥 주어가 엎드려있고 누워져 있는 거지 뭔가를 눕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 찾았고 rises up against him 자 글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거죠 이 rise도 좀 아까 봤던 거 그냥 오르다예요 뭔가를 올리다가 아니고 그 다음 strike sim 이때 strike는 타동사죠 왜냐하면은 그를 치는 거니까 자연스럽죠? 뭐뭐를 치다 이거는 타동사라고요 mortally 죽이게끔 치는 거죠 so that he dies 그가 죽도록 die는 뭔가를 죽이다가 아니죠 그렇다면 kill이라는 타동사로 써야 되겠죠 죽이다 뭔가를 하지만 지금은 die 그냥 죽답니다 죽다 죽다 목적어 필요 없죠 뭐뭐를 죽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and he flees into one of the cities 이 도시 중에 하나로 도망가는 거죠 flee into 뭐뭐를 도망가다가 아니라 그냥 도망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네 개의 자동사를 찾은 거고 이 자동사가 포함된 문장은 다 일형식 문장이라는 거죠 이해 되십니까? 일형식 문장이 가장 단순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주어하고 동사로만 이루어졌으니까 하지만 뒤에 이렇게 괄호를 쳐서 수식어구를 만들면 좀 길어지는 느낌이 날 수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영식 갑시다 이영식은 주어 다음의 동사 자 지금 벌써 우리 공통점을 찾았어요 일형식부터 오형식까지의 공통점은 뭐예요? 다 처음은 주어 다음의 동사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말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우리는 서술어가 문장의 제일 끝에 있잖아요 그런데 영어는 주어 다음에 바로 서술어가 나와야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이거를 강구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영작을 하는 걸 보면 자 주어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가 나온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영식은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있어요 우리 sc라고 써 있는데요 이게 센 척이 아니고 주격 보어입니다 compliment sin은 compliment의 약자로서 보어, 보충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은 주어와 불완전 자동사와 주격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자 아까 일형식은 완전 자동사였죠 그러니까 뒤에 어떤 도움이 필요 없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형식에서는 이게 자동사이긴 한데 좀 불완전하기 때문에 뒤에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꼭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집중을 좀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에요 he is an english teacher 그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자 he is라는 말만 가지고서 문장이 되나요? 그는 이다 그가 누군데? 그가 영어 선생님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이 뒤에 나와야 되죠 자 이게 바로 주격 보어인데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주격 보어를 선생님이 언덜라인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he가 english teacher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he is so happy 그는 너무 행복하다 자 he is라는 말만 가지고서는 문장이 구성이 안되죠 왜냐하면 그는 어떻다 자 그가 어떻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또 언덜라인 하고요 he가 해피한 거죠 아까는 he가 english teacher였고 지금은 he가 해피한 거라고요 자 지금 다 주어를 보충해준다라는 느낌이 있죠 이런 식으로 주격 보어는 두 가지의 품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teacher 명사로 쓴 거고요 두 번째는 해피 형용사로 쓴 겁니다 이해 되세요? 이렇게 이 형식에서 비동사가 나와서 뒤에 주격 보어가 나오면 주격 보어가 명사인 경우에는 그 주어의 신분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맞죠? 그리고 아래처럼 형용사로 쓰인다면 이번에는 그 주어의 어떤 상태, 성질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해피 맞죠? 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he is an english teacher와 he is so happy가 똑같이 이 형식 문장이니까 선생님이 물어볼게요 자 teacher하고 해피, 이거의 품사는 뭐죠? teacher는 명사고 해피는 형용사였죠? 자 그러면 똑같이 물어볼게요 이번에는 teacher하고 해피의 문장의 구성 성분이 뭐죠? 뭐라 그래야 돼요? 둘 다 보어, 주격 보어, 주어를 보충해주는 말입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차이 이해하셨어요? 자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가 뭘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단어 하나를 띄어서 보면은 명사고 형용사지만 한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봤더니 둘 다 주격 보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물을 볼게요 he looks so young 선생님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는 너무 젊어 보인다 동안이다 자 일단 이 형식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비동사입니다 좀 아까 봤듯이 그런데 룩이라는 지각동사도 이 형식 문장으로 쓰입니다 이 룩이 뭔가를 보다라고 하는 이 타동사를 말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아니고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뭐뭐뭐로 보이다 그러니까 이때 룩의 동의어는 seems 정도가 되겠죠 이 말도 보셨죠? seem seem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각동사 또 뭐 있죠? sounds 들리다 feels 느껴지다 smells 어떤 냄새가 나다 taste 어떤 맛이 나다 이런 지각동사들이 이 형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he looks so young 그는 너무 젊어 보인다 어리게 보인다 자 지금 두 번째 문장처럼 보어를 형용사로 썼다라는 게 확인이 되죠 자 마지막으로 the leaves turn yellow 그 남은 잎들은 노랗게 변했다 노랗게 바뀌었다 자 turn이 돌다 아니죠 여기서는 become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turn이에요 자 써볼게요 become yellow 혹은 grow yellow grow라는 말도 잘하다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어떻게 되다라고 할 때 이런 단어들을 씁니다 turn grow become 이런 것도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 보호가 나오기 때문에 이 형식 문장으로 본다는 거죠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두 번째 의문을 보면 now behold we are in your hand do to us as it seems good and right to you to do 자 이제 보세요 우리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r를 비동사를 빨간색으로 체크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보면은 이게 비동사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이 형식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비동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비동사니까 이 형식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지금 해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죠? 우리가 당신의 손 안에 있다 exist의 의미죠 exist 자 존재하다 있다 라고 해석을 할 때는 일형식입니다 우리 아까 God exist 기억나시죠? 존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형식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Do to us 자 우리에게 행하십시오 As it seems good and right to you to do 당신이 하기에 좋아 보이고 옳아 보이는 대로 우리에게 하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seems가 아까 looks랑 똑같은 거죠 어떻게 어떻게 보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형용사 good 이라는 말을 썼고 right 이라는 형용사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right은 바르게 가 아니라 바른 이라는 형용사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형식 정리했나요? 자 몇 개만 다시 강조를 해요 우리 품사와 문장의 구성성분 구별하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형식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동사가 뭐다? 비동사다 근데 그때 비동사는 뭐뭐이다 어떠한 상태다 라고 했을 때의 비동사인 거예요 이게 만약에 존재하다 있다라는 의미면 이거는 일형식 그 다음에 지각동사 어떻게 어떻게 보이다 들리다 그 다음에 become you의 동사들 있죠 어떻게 어떻게 되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형식의 대표적인 문장들이고 이 형식은 주격보호가 나오는데 그 주격보호의 품사는 뭐다? 명사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건 형용사다 형용사 그래서 선생님은 심지어 보어는 형용사다 라고 공식화해서 말하기도 해요 보어는 형용사다 이 말 한번 기억해 보세요 보어는 형용사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 속담이나 말씀을 한번 보면서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look before you leap 당신이 뛰기 전에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죠 당신이 도약하고 뛰기 전에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은 몇 형식 얘기하려고 한 걸까요 이 look은 그냥 봐라 라고 하는 명령문인데요 선생님은 이 read 이게 도약하다 뛰다 라는 의미잖아요 이거를 선생님이 지금 지금 일형식의 자동사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뛰다 도약하다 뭐모를 도약하다 뭐모를 뛰다 이런 말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 leave은 완전 자동사로서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네가 뛰기 전에 한번 잘 살펴봐라 여기 look도 자동사일 수 있겠네요 그죠 뭔가를 보다가 아니라 그냥 자동사로 봐라 그냥 봐라 잘 봐라 왜냐하면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look과 leave이 다 자동사이기 때문에 일형식 문장이다 근데 그 일형식 문장을 before라는 접속사로 이어준 것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두 번째 예문은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철이 뜨거울 때 때려라 그런 말인데 strike 이것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냥 쳐라 자동사일 수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 is가 이 형식을 만드는 대표적인 동사 비동사라는 거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뭐하는 동안 그 철이 뜨거울 때 자 지금 hot이 형용사죠 그리고 죽격 보호죠 철이 뜨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비동사가 포함된 이 형식 문장을 속담 속에서 확인을 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worthy are you our lord and god the holy one to receive the glory the honor and the power for you created all things and because of your desire they existed and were created worthy are you 자 지금 문장의 제일 처음에 worthy라는 형용사가 나왔어요 한번 또 강조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주어 자리에는 뭐가 나오는 게 맞다? 명사가 나오는 게 맞다 그런데 이렇게 명사가 안 나오고 형용사나 부사가 문장의 제일 처음에 즉 문두의 위치가 되면 그 뒤에 있는 주어와 동사는 도치가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worthy가 나왔기 때문에 you are가 아니라 are you가 된 거죠 이것을 원래 문장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 you are worthy 그런 말이에요 you are worthy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동사 are가 이 형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확인이 되는 거죠 도치가 됐을 뿐이지 자 하나 체크했고 our lord and god the holy one to receive the glory the honor and the power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컵마 다음에 for가 이게 because라고 했죠 왜냐하면 왜 이렇게 영광과 종기와 찬양을 받으셔야 되느냐 하면 당신이 created all things 모든 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자 아직 이 형식 문장 안 보이죠 and because of your desire 그리고 당신의 열망 갈망 때문에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기 때문에 they existed 그것들은 존재하는 것이고 자 체크했습니다 exist가 아까 우리 일형식을 만드는 동사라고 했죠 자동사 그래서 존재하다 exist 다음에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목적 안 보이죠 그리고 and were created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배울 지금 수동태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은 수동태도 어차피 비동사 플러스 피평이기 때문에 비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이 형식이 아닐까라고 선생님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were created 창조되었다 그것들이 존재하고 창조되었다 왜? 그분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셔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기에 합당한 분이다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2형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제 문장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선생님은 2형식 문장이 꽤 많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형식이 높아질수록 꼭 복잡한 문장이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단순히 그냥 2형식 문장으로 문장을 엄청나게 길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핵심 뼈대 주어동사 주어동사 주격보 요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자꾸만 키우면 그 다음에 불필요한 문장의 가지들은 쉽게 쳐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거품이라고도 하죠 거품을 걷어내고 나면 알맹이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숙성 과정을 거쳐야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예문들을 생각하시면서 잘 듣고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I saw a handsome guy in your school God exists the sun rises in the morning I go to school but if any man hates his neighbor lies in wait for him rises up against him strikes him mortally so that he dies and he flees into one of these cities he is an English teacher he is so happy he looks so young the leaves turn yellow now, behold we are in your hand do to us as it seems good and right to you to do look before you leap strike while the iron is hot worthy are you our Lord and God the Holy One to receive the glory the honor and the power for you created all things and because of your desire they existed and were created 연습 문제 풀겠습니다 Ready? Go! 자, 첫 번째 문제는 문장 속에 있는 단어들을 품사와 구성 성분으로 각각 밝히시오 그랬는데 했던 거죠 It smells good 품사로 먼저 본다면 It은 대명사 Smell 이거는 동사 Good 이거는 형용사 구성 성분으로 밝히겠습니다 It은 자, 이제는 사가 아니라 어로 끝나야 되죠? 주어 Smells 동사이긴 하지만 서술어 그 다음에 Good은 보어 주격 보어 그죠? 그것은 좋은 냄새가 난다 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 밑에 볼까요? 구성 성분 즉 문장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부분을 괄호로 묶으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사구나 전사구 있으나 마나한 부분들 있죠? 이런 걸 선생님이 뭐 잔가지라고도 했고 거품이라고도 했고 양념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On my way to school 이거를 전체적으로 괄호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On my way to school 학교로 가는 길에 그냥 부사구로 써 있으나 마나 I fell on the ground On the ground 를 괄호로 묶으면 이거 전치사구죠 땅바닥에 바닥에 그러면 뭐만 남았어요? I fell 나는 넘어졌다 이게 바로 일형식 문장이라는 거예요 나는 넘어졌다 뭐뭐를 넘어졌다 이렇게 하나죠? 그러니까 완전 자동사 나머지는 다 문장의 형식의 구성 성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 큰 뼈대랑은 상관없이 그냥 살만 붙인 부분 이렇게 일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도 보세요 괄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그랬는데 The student in red looks happy or happily 일단 looks 앞에서 딱 끊을 수 있는 문장이죠 The student in red 라고 했으니까 빨간색의 옷을 입은 학생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붉은색을 입고 있는 학생이 행복하게 보인다죠 그쵸? 근데 행복하게 니까 우리는 아 뭐뭐 하게가 부사람에 그래서 이렇게 happily 라고 골라버리면 안되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보어는 형용사다 기억하세요? 주격보어는 형용사로 쓰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부사로 해석이 되더라도 그래서 이런 문제는 꽤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happy를 골라야 돼요 looks happy 행복해 보인다 왜냐하면 이 look이 지각동사로서 이 형식을 만드는 동사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보이다 자 학생이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른쪽 보면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그렸는데 it blank good 자 그것은 좋게 보여 보여가 1번이고요 it looks good 그 다음에 2번은 sounds good 그것은 좋게 들려 it feels good 아 느낌 좋아 it smells good 아 그 냄새 좋네 자 하나 더 빠져있죠 it tastes good 맛 좋다 그런데 5번이 end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여기는 지금 it 다음에 동사가 나올 차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속사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나머지 동사류를 보니까 다 지각동사로서 주격보호를 만들어내는 그런 동사들이다 2형식을 만들어내는 그것만 알면 어처구니없는 5번 같은 답은 고르지 않겠죠 오케이 자 이제 2번 차시 학습을 요약해봅시다 품사와 문장의 구성성분은 다릅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1형식은 뭐였다 주어 다음에 완전자동사 완자 주어와 동사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면 1형식이다 자 완전자동사인지 아는 방법 뭐라 그랬죠 뒤에 뭐뭐를 이라는 말을 붙여서 자연스러워야 돼요 부자연스러워야 돼요 부자연스럽다라는 거죠 나는 혼자 설 수 있는데 자꾸만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야 그렇죠 자 2형식은 주어 다음에 불완전자동사가 와서 그 뒤에 주어를 보충해주는 주격보호가 와야 된다 2형식을 만드는 대표적인 동사는 비동사와 비컴류의 동사와 지각동사 어떻게 어떻게 보인다 들린다 이런 동사들이 있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3형식과 4형식 문장을 이루는 문장의 구성 요소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꽤 중요하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열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